그 다음에 레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레나한테 에어팟 케이스를 봤는데 이미 애가 원래 핑크 색깔인데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잠시만 내 얘기만 하고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잘 줘야 되나 했다가 레나 닮은 모아이속상 에어팟 케이스에 그걸 샀죠. 아니 그때 팬분들께서 레나가 진짜 똑같이 생긴 거 샀다고 해서 대체 뭐냐. 병아리 그런 거 사준 거 아니냐. 병아리 캐릭터 인형 뭐 그런 거 사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코가 이만하면 뭐해 속상해. 그거 스노우로 그거랑 얼굴 바뀐 거. 아 맞아. 사진 찍었어. 빨리 같이 가져올까? 어 가져와 가져와. 안녕. 여러분 사실 저는 열아화로 가야 돼요. 진짜. 야 원래였었다. 야 이분 남았어 이분 남았어 이분 남았어. 58분에 남았어. 그래. 원래 왔으면 남았어. 그럼 모아이속상 가져와서 모아이속상 한번 보여줘. 레나 리우리에 이렇게. 아. 나 매국이 해. 모아이속상 너 센터와. 모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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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이 여기 같이 놔두자. 레아 대신에. 레나가 마르면 얘가 움직여.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여러분 진짜 죄송한데 진짜 레알이에요. 저희 레나 요리가 주식에 나로 만들어서. 맞아. 진짜 지금 현장이었어요. 진짜 모아이 데려와주면 안돼. 진짜 여기 너라고 생각하거든. 갑자기. 진짜 보여주고 싶어요. 진짜 솔직히. 모아이가 원데 모아이가. 나 진짜. 솔직히 진짜 깜짝 놀랐어. 이게 뭐야. 모아이 이즈 타이밍. 나 진짜 근데 기깔나게 잘 선출했어. 어. 진짜. 그래서 나 제 생각에 이거 팬들한테 공개하면. 팬들이 이거 사이트 물어볼 것 같아. 제가. 저도 몰라요. 사실 미아 언니랑 둘이서. 레나가 뭐해. 사실.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이게 모아이가 짜장빵한 것 같아. 이렇게 짜잉빵한 것 같아. 누구가 봐도 이거 나. 진짜. 댓글에. 댓글에 모아이가. 이 모아이 이모티컨 올렸어. 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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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웃겨. 진짜 이거야. 어. 왔다 갔다 왔다. 야. 들어와도 돼 맨날. 나. 얼굴만 빼고 괜찮아. 짠. 이거 제가 사줬어요. 얘 레나다. 나 진짜. 아니 레나 방에 들어가는데. 엄청 웃으면서 나오는 거야. 이게 뭐야. 나랑 똑같이 생겼다. 장난해. 이러면서 봐. 여기 나왔어. 근데 모아이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진짜 뭐야. 이렇게. 제대로 담았어. 레나야. 내가 났잖아 이거. 어. 여기 레나가 사는 거 봐주세요. 자. 보자. 아 진짜. 이거 더 어려운 게 뭔지 알아? 내가 이거 보기 전에 미언니한테 물어봤는데. 미언니가 진짜 똑같아요. 진짜 똑같이 생겼네. 이래가지고. 진짜. 아니 이거. 눈 이렇게 돼. 어. 뭔지 모르는데. 얘가. 웃고 있어. 웃고 있어.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얼굴 바꾸는. 잠깐만. 댓글에. 모아이가 많이 지나갔어. 댓글에. 그거 사진 없어? 어. 우리 얼굴 바꾸는 사진 없어? 아 그거 보여줬어. 인증돼. 보여줘도 돼요? 보여줘도 돼요? 그거 어딘지 몰라. 그래서 저희가. 얼굴 바꾸는. 그 어플로. 레나. 언니였나요? 언니가. 얘랑 죽었어요. 얼굴을. 근데. 그게 되더라. 왜 레나가 두 명이네요. 레나가 두 명. 아. 레나가 두 명이네. 왜 레나가 두 명이네. 이 말은. 그. 그루. 그루 앞에서 레나. 우리 앞에서 레나. 구매되는 거 있어. 댓글에. 빨리. 오아이가. 빨리. 아. 보여줬잖아. 아니. 오빠 보여준다. 솔직히 못생기지 않았잖아. 우리 다. 플레이 한 상태로 바꿨어요. 얼굴. 한 번만. 한 번만. 빨리. 생일이 티켓을 쓸게요. 생일이 티켓을 쓸게요. 생일이 티켓. 지금 팬님. 어떤 멤버가 들어왔는데. 댓글에 모아이가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네. 이 정도는 공개해도 되잖아. 이건 테러 아닙니까. 테러. 오아이 테러 사건. 너무 힘들다? 야오세요. 근데. 이게 포인트죠? 특드린은 공개할까요. 어때요. 이것보다 더 인기많은. 그렇겠다. 여러분 팬티텍 선으로탈 Pr bliss! abeth단의 초점을탈 있습니다! 여러분 뭐 czy 만들어? 이 Quaara이 차이란 이것보다 더 인기많을 거 같아. 비용 nuestras. drie nets & 은 lakes. whatsoever. 트광장에서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선물인데. 저 저 주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너무 귀여워 안돼요? 네 있어요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 3분 정도만 아 있어? 있는데 보여줘요 아 있대요! 저 있는데 보여줘요? 저희 이번주 온라인에 속시하대요? 갑자기 속시하대요? 저희 공지입니다 두번째 공지 두번째 공지입니다 두번째 팬사인 이번주 팬사인에는 저희가 이렇게 멋진 수트를 입었잖아요 방송을 끝나고 오셔서 팬사인을 할 예정이니까 이렇게 멋진 수트를 입고 오겠죠? 이번주 온라인 팬사인에는 수트를 입고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꼭 부탁드립니다 다들 많이 신청해주세요 그래 우리 언니 리더였어요 저희 많이 신청해달라고 이렇게 사인해서 이렇게 등신대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사진 좀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강남은데 지금 언니가 설명을 못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트도 이렇게 하고 하려고 합니다 대사님 저 앞으로 VLV 칠 안하고 앞에서 보면 안 돼요? 너무 재밌어 처음이지? 방처음기 다 보이잖아요 저 바보야 맞아 뭐하는지? rod기 이런 자 있어요? 바뀌어 소녀 손으로 하지 저한테 일어나죠 흰옥 씨 일어나요 저 다리 잘라 제일 쉬는거죠 맞아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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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심장 잡으세요 잠시만 여러분 하나 둘 셋 근데 여러분 하트가 100만이 넘었어요 진짜요? 다음 멤버 보고 싶으면 하트 보고 놀라주세요 진짜 대박이다 어떤데? 레나가 없으니까 이렇게 있을까? 여러분 이거 저희 멤버들 다 찍었거든요? 지금 100만이니까 한 5만? 야 대박이다 5만 5만 더 했으면 너무 웃겨 다 공개할게 지금 거의 7.6명 7.6명 5만을 먹어있어요 어? 뭐? 너무 웃겨 지금 대박이다 근데 저희 엽기사진 공개한거 처음 아니에요? 100만원 초에 레나 모아이 공개됐어 레나의 프라메시와 100만원 초에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의 진짜 편술사진 보여줄 수 있어요 맞아 아 진짜 웃겨 아 진짜 웃겨 왜 레나 없을 때 재밌어요? 아니에요 레나 있을 때 울고 아이돌도 이런거 할 수 있죠 아이돌이니까 이런거 할 수 있죠 아이돌이 이런거 하죠 아 잠깐만 잠깐만 내 모아이 때문에 팬분들이 지금 공화 수준의 이미지 모아이 됐다고 일단 모아이처럼 굳건하고 강하고 그래요 여러분이 모아이 속상의 의미가 오케이 여러분 그거 그거 아시죠? 모아이가 어떻게 있는지 아시죠? 모아이가 어떻게 있는지 다 같이 하자 여러분 10시 보자 10시 모아이 시작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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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acy